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사레차의 7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임 모세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부모를 보고자 하여 고센으로 갔다. 좀 영화 내용하고 많이 틀리죠? 쉽게라는 영화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고증을 토대로 물론 했겠지만 이 야사레 책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미 사건 사고를 치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그런 과정하고 이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히브린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산 거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장면이 너무도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모세가 고센 근처에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일하는 곳에 왔다. 그가 그들의 고된 노동을 보고 그가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 맞는 사람이 모세를 보고 그가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에게 모세가 바로의 집에서 크게 존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이집트 사람이 밤에 내 집에 와서 나를 묻고 내 앞에서 내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나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약한 일을 듣자 그가 이집트 사람에게 화가 났다. 그가 이리저리 살피고 그가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가 그 히브리 사람을 치던 자의 손에서 그를 구하였다. 그 히브리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고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가서 왕공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그가 그의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더럽혀준 후에 그 여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야곱의 집에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여자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자의 행동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 둘째 날에 모세가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보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악한 자에게 말했다. 너는 왜 내 이웃을 치느냐. 그가 모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너를 우리 고관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했다. 분명 이 일이 알려졌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가 모세를 죽이라 명령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친위대장의 모양으로 바로에게 나타났다. 주의 천사가 친위대장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베었으니 이는 친위대장의 모양이 모세의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 경계밖에 40일 길 되는 거리의 장소에 두었다. 참으로 이런 내용은 주님의 일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일과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왜 예수님의 기적은 다 이렇게 올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때 구약에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은 하나도 늦지 않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 뭐 이런 소설 이야기 이런 거와는 다르죠. 벌써 많이 틀리고 이 내용의 시대적인 배경하고 민족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나이, 역사적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하나 다름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과 그럼 그냥 넣어야죠. 넣어서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줘야지 이게 누구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더 부정한 생각을 갖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더 납득이 안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마치 이것이 소설이니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야살의 책은 진짜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이 야살의 책을 읽고 더 마음이 변하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도 안된 일이야 소설 같은 일이야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주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더 절실하게 더 강한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를 40일 되는 그 거리의 장소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론의 예언 그의 형 아론의 홀로 이집트 땅에 남았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언하며 말했다. 너의 조상이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중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으로 너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반항하여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또 믿음이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골치 아파요. 이렇게 우상을 좀 섬겨. 지금 예수님의 믿음도 우리나라가 가서 이런 증거되는 많은 그런 기적들 영상을 증거를 이렇게 들이대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둡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자녀다운 이 대한민국이 그런 자녀다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헝그리 정신이 무너졌다. 좀 웃을 일은 아니지만 배가 불러있어요. 안되죠? 더 절실하게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망각하는 그 순간 주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때가 되면 또 회개하고 또 절실하게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한다면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 날들의 바로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학대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때까지 바로가 그들을 짓누르고 억압했다. 그래서 이렇게 71장도 마무리됩니다. 다음엔 72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